비경에 걸리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바로 뛰어내렸다 아니요 방종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튕겼습니다 엉 하면서 지직하더니 튕겼어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여러분 몰라 비경에 걸린 나머지 너무 놀랐나머지 그냥 뛰어내렸어 너무 아깝다 아까울때도 있는 법 괜찮아 괜찮아 비경이 없지 않았어 본때를 보여주마 뻥이자식 뻥이자식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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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 와! 나 뭐 맞지도 않은데 스톤이여 이야아 온뇨오오오오! 빠르다. 제발 너무빠른거 아니야? 요오! 구르라차아! 자. 한방 일루와 제발! 아아 저자식이 어마무시한 도라침이야 . 우와 으악 으하하하하하 아 능력당하고 있어 녀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으아알 Komm 으아아 개떡같은놈 으 의 생큐 피장 맛을 보라 피짜 스턴이다 오 아이씨 뭐이래 헛 헛 헛 우라챠 아주 좋소 슬ché 슬 возвращ 저리 헛 아 kicked 헜 흐윽 요 잘려주 적 주 헛 갑 Gran 헛 아 정말 더러운 녀석이야 나겹님 다섯개 선물 고맙습니다 콤보쟁이죠?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때린데? 파티풀에서도 진짜 어려워 이놈 좋다 어휴 어휴 너 이제 클났어 머리가 날아 나만 하지 않을거당 머리가 좋았 어휴 어휴 난 개판적으로 딜했는데 여러분 쏘 세시네 너무 약했나? 오 난 이정도가 적합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잡네 우리 연계가 좋았어 사실 연계가 중간에 아주 날라 다녔지만은 짜식 distribu 엥 아주 콧대를. 완벽하게 누려주고 싶은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야 엥 동 Cort 성장 동 40 동 44 동 40 hinges 아싸 귀찮은 작업을 하나 끝냈습니다 좋군요 징 온 이쯤 되니까 확연하게 크로스 새로 하시는 분이 늘은 것 같아요 정발이 늦으니까 이게 정발이 될지 안될지 굉장히 티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밖에 안나오고 지금 해외 버전이 단 한개도 나오지 않았잖아 북미판도 안나왔대요 깜깜 무소식 이건 진짜 안나올라나봐 이렇게 생각이 다들 되시니까 기늦게 크로스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샤머님 광덕이님 알바범마님 이연님 반갑습니다 왜 수출을 안하는걸까 닌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되요 정말 이게 그니까 실험작이라 해가지고 그런가 외전이라서 그런가 시리즈 최초의 외전이라서 트랩기술 때문에 그런가 난 솔직히 굉장히 호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그리기 금관이었어요 최대였나 최소였나 아무튼 금관이야 짱장면 다음 캐스터는 크로림씨가 하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무기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자엑스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 쓰기 어렵구만 음 맛있어 유저가 한글 패치할 수도 있겠다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 영맹화 리오레우스 영맹 리오레우스에요 이 자식도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섬광탄 있지 않은가 섬광 섬광 재미나게 써봅시다 섬광 뭐 어쩔래 등 등팰까 대검 뿅 대검 뿅 한번 느껴볼까요 대검 뿅 대검 뿅 음 스트라이커 대검 너무나도 좋아하지롱 그래 이것이 좋겠군 이거는 진노로 넣고 됐어 유저들이 세월한 네오라 3DS에 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캡콤이 그런가요 이쯤 되면 솔직히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왜 일본에만 발매를 하시는 겨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응 1년 뒤에나 내보낼지 모르겠어 자 준비는 끝났다 고 뭐 대검이 3명이야 와 이거 재밌겠는데 대검러가 3명 슬래시 X 1명 게다가 대검러 3명은 무기마저도 다 똑같다 쿨 드링크 챙겨야 돼요 아 필요없음 하트한 남성을 보여주마 다 하나같이 티가 대검들고 있습니다 녀석의 머리통이 날아갈 겁니다 3대검맛을 보여주자고 어떻게 이렇게 다 찰지게 맞아 떨어질까 순삭 고고 홀드링크 따윈 필요없어 으악 이 체력이 마르기 전에 녀석을 싹 하고 날려버리기만 하면 될 일이야 그렇지 않아 아 뭐야 왜 번성으로 앙앙앙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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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녀석은 떨어져 있다 섬광 두개 하나 둘 셋 빵 돌리고 도망 자 스톤 한번 넣어볼까 패턴 좋네 빵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톤을 잘 걸 줄 몰랐어 단차 캔슬 단차 캔슬 죄송합니다 발도힘 대검의 스턴치는 정말 세계 최고다 빵 빵 아이고 뭐 내 체력의 상태가 이상해 냥 폭션은 먹으면 될 랜 먹으면 되지 훈터를 제물로 난 딜을 한다 빵 훈터 훈터를 제물로 난 딜을 한다 빵 geo 그거야 그거 베리 어 에어리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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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노 음 음 음 음 음 간다아 맞았어? 땅 때린거 아니여? 맞은거야? 흐흐 애매한데 뽀짤 뽀짤 걱정말라 녀석은 이미 떨어져있어 원 투 쓰리 체킷 그냥 머리가 녹는구만 살살 녹아요 빵 진노로 땅때린거같은 느낌인데 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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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하나 둘 셋 빵 따악 좋아 좋아좋아좋아 머리 머리에 대검러가 몇명이요 와우 녹아왔습니다 서르륵하고 녹았어 요 아주 괜찮군 레우스를 죽입시다 흠흠 흠흠 흠흠흠 그나저나 지저 화산맵은 정말 어지럽네요 확연하게 다 다 새빨가가지고 약간 눈이 필요해요 똑같은데 검새명 뭔가 레우스 말고 딴거였으면 저는 진짜 아주 다구를 봤을텐데 흠흠흠 이런것이기를 봤어 흠흠흠 크하아앙 이렇게 떼려 줬어야 됐었습니다 아하 맞추기 진짜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아버렸어 자르르 따끈합니다 따끈해요 영맹화 고어 이번 파티는 영맹 특집이네요 영맹화 특집 첫판은 홀럴로 둘째판은 레우스 이번에는 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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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는 뭘로 한번 잡아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 아 대검이 근데 너무 찰져서 재밌어 하지만 대검만 쓰면 또 안되겠지 안쓴 무기 뭐 있니 오늘 쌍검 해봤으니까 송검 그래 송검 한번도 안해봤죠 송검 렌스로 한번 해볼까요 렌스 그래 렌스로 한번 렌스가 땡기는 이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단다 렌스로 고고 길드 렌스 실드 스크류 빵냐 그래 그래 적합한 조합이야 이 상태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풀린 마기 콜라보 퀘스트에요 아 이것이 아하 오늘 풀렸다고 수요일에 풀리나요? 금요일에 풀리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재미나게 한번 해보죠요 이게 따끈따끈한 이벤트 퀘스트라고 하십니다 이벤트 퀘스트 마기 콜라보라고 하면 마기가 뭐죠 마기 마기 콜라보 따끈한 퀘스트라고 합니다 마기라는 이름의 만화구나 만화 콜라보 되게 많이 해주네 만화 좋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지만 콜라보는 일단 좋아 다 언젠간 쓸 데가 있단다 어우 여기서 나오네 너무 편하다 고탑에서 나옵니다 고탑에서 진 진 음~~~~~ 음~~땅~~ 하다다! 아! 고리 맞다니~~ 흠 으르르르르르르 빵 자 저는 꽃잘 위주로 한번 해볼가요 꼬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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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 와하하하하하하 뭐이렇게 빨리 잘랐어 나도 놀랐네 이거 정말 놀라운 속도다 아우 엑 얍! 이런! 냠냠 데미지는 까리에 많이많이 아퍼 어휴! 맞을 뻔 했다 질렛! 아주 좋아 가자 공 나다? 카운터 치고 질러! 질러! 이씨 보이지가 않아 자 아이고 어우 새까만해 뭐가 여기서 나오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았어? 끝판왕 같네 뭔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보이네 퍼리고 퍼리고 좋아 돌진! 후르차! 아하하하 아 포격 담았냐 퍼리 푸르르르! 으으으으으아악 요우 아퍼 하오 흐어어어어 죽을 뻔했어 엇? 엇? 굿 아이고 뻘 좀 해라 가재가 이런 젠장 타이밍이 영 좋지 못하네요 우리 랜스님 심각해요 카운터 굳다구로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다리 위주로 치겠습니다 앞다리 위주 스크류 빵야 좋아 캔슬이다 워오오오오 탈출 탈출 도망갈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잡았네 아 이게 바로 고어 꼬랑지요 고어는 고어야 애성이지 랜스 재밌네 삭삭삭 잘 박히니까 할만하네요 확실히 이벤키라 그런가 데미지는 되게 까리 했었어 깡패 제가 뭔가 본게 있는데 스트라이커 랜스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된 점이 있어 스트라이커 랜스가 이상한 방식으로 카운터를 치던데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스트라이커 랜스가 납도 상태에서 갑자기 몬스터한테 뛰쳐들다가 막 뛰어가다가 몬스터가 포효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부시도 카운터 있죠 부시도 카운터 흠 바로 발도납도 아 바로 발도방어 그걸 이용해서 카운터 치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잘못 본건가 그거 한번 써먹어보고 싶은데 실험을 어떻게 해야되나 흠 흠 스트라이커 랜스가 재조명받고 있어 지금 쓴건 길드지만 다음부터는 스트라이크 위주로 한번 잘 한번 심도있게 알아봐야되겠어 흠 예 고령은 어 뭐야 없어요 영맹이 흠 안 나온게 되게 많아 황금맵에는 고대의 용굴 채집포인트가 있습니다 못봤는데 허허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리얼리? 허허 잘 좀 알려주시지 고대의 용굴은 항상 부족한데 말이지 괜찮아 몰랐습니다 고탑에 있는 줄 몰랐네 자네의 퀘스트는 무엇인가 자네가 고른 퀘스트는 특수계차 신멸인 야하하 괜찮네요 7레벨 이거 또 되게 개떡같이 만들어놨구만 신멸인 하나만 뚝 떨겨주는 퀘스트가 아니오라 멧돼지도 같이 껴있는 지옥 암퀘스트야 진짜 왜 이렇게 진짜 성격 되게 안좋은거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이 아니라 진짜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우리 제작자 여러분들이 변태가 되게 많습니다 변태 소굴이에요 헌터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질게 틀림이 없어 왜 이렇게 깨떡같이 만들어놨을까 자 신멸인인데 멧돼지가 원플러스 원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암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어 7레벨이 벌써 왜 저런 발상을 해냈을깡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개자식들 하지만 우리들은 해낼 수 있을거야 신멸인은 그냥 부셔버립시다 대검 이번에도 3대검 좋다 3대검 오늘 대검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만 그렇다면 나도 대검 대검 파워를 보여줍시다 대검 파워 아 잠깐만요 진노를 멀티에선 진노 쓰는게 제일 짱이야 얼마나 찰진지 써본 사람만이 알고 있지 소울풀이 여기서 막혔다구요 아하 그래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자 이방에서 수주를 받으셨다고 현명한 선택이야 등수개체 소울풀같은건 하면 안돼 아주 더러워 너무너무 더러워 4대검하고 싶지만 슬래시엑스 바보래서 안되겠어요 괜찮습니다 3대검으로 충분해 불으로 걱정하지 마시길 멧돼지 먼저 회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소울풀에서 멧돼지 먼저 잡으면은 어 멧돼지를 잡고 디노발드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멧돼지가 리필이 되거든요 근데 멀티풀에서는 멧돼지 먼저 잡고 디노까지 냅다게 잡아버릴 시간이 나올 것 같아 약한 놈부터 잡아버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헌터님들 변수가 이자식이 너무 커 다 유도패턴이어서 아주 더러운 녀석이죠 이거봐 이거 두마리 콜라보레이션을 보라 더러워요 안더러워요 이자식부터 잡아야되겠어 아우 게다가 쫄랑쫄랑 하하하하하하 그냥 대충해야되겠어 으아아이차 오 어어 너 진짜 해보자 이거니 야 근데 멧돼지 잡다가 대회전베이 맞겠습니다 이거 와 압니다 압니다 와 아재 섬광탄을 쓰자고 현명한 선택이야 브로 섬광을 쓰고 널 팬다 똑똑한데 뭐냐 뭐냐 흐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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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옳았구나 아아아아 너무 아깝다 맥돼지 너 이놈 너 이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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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맥돼지 맥돼지 바비큐 불로 그어주세요 디노발더 퉁타아 에헤 1타 2피 빵 빵 아우 젠장 아허 한놈 패면은 이자식이 딴 놈이 때리고 이자식 패면은 딴 놈이 패고 암튼 그렇다니까 맥돼지 잡았습니다 어 이제 디노만 극딜해서 부셔버리기만 하면 돼 왜 코앞에서 터지지 젠장 그렇지 여기죠 따악 좋아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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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오예 유실물 챙기세요 드론님 알겠습니다 디노발드 유실물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 하지만 때릴땐 때려야되겠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엽 압 아 아 안 나왔어 꼭 먹어야 돼 진짜 빠악 으어어억 적중률 적중률 조심하세요 대개 못맞춰 오 갓 오 갓 오 갓 오 갓 오 갓 전기옥플레이 괜찮다 이제 슬슬 돼지가 다시 리필이 될 차례입니다 돼지 리필 마리톤 으악 예 이거 시체 사라지면 리필되는 퀘스트에요 정말 암중암이지 절대 쉽게 안만들어놨어요 아 요 자식 되게 빠르네 아하하 아 되게 빠르네 정말 회전배기 와 맞을 뻔했다 머리 여기 아니야 아 이런 이런 머리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감러님 꼬리 꼬리 어 야 다행이야 에이구 돼지가 은근히 늦게 나오는데 어 상당히 그래도 늦게 나와요 한 5분정도 걸리나봐 그런가봐 야 이거 못 피하겠다 오 이것은 머리통 나이스샷 스턴이야 뭐 라고 스턴이라고 인도 나zyka 얌 아 아 어 어 어 맞췄다고 치자 어 아 맞았나 안맞았나 아 안맞았겠지 젠장 더러워요 정말 못맞추겠어 빗나갔나 애매한데 나쁜 놈아 야하 여상한 막타를 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상한 막탄데요 멧돼지였어 어 멧돼지 멧돼지 한 번 잡으면 안나오나 안나오는데요 아래 아멘 보시길 나 그냥 까뭇까뭇하지 이상한데 의외로 할만한 캐스트였나 글쎄요 이번판에 한개없어요 나랑 비슷하네 나랑 비슷하시네 리필 아닌가봐 이거 안 리필인거 같은데요 이상하다 지난번에 멍멍이에서는 이게 리필이었었거든요 퀘스트마다 다 다른가 보구나 두두두 이게 7레벨 어 리필이 상당히 긴가봐 어허허 멧돼지 어 리필 길어요 으르크만 나쁘지 않은데 이건 리필이 되고 저거는 리필이 안되고 흠 희한하구만 희한해요 숙이는 발도술 같은거 안통하겠죠 아마 안통하지 않을까요 통하면은 조금 사귈거 같은데 진노 용원참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와 이거 멋있는 막타구만 공중에서 빡 하고 한대 기가 막힌 막탑니다 멋지군 흠 아 퀘스트 완료 떴을때 팡구소리 났나요 어 리필이 되긴 되는데 이게 쿨타임이 긴가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멀티래가지고 조금 시간 개념이 약간 없어진걸 수도 있어 어 솔풀할때는 으아 뭐이렇게 빨리 나와 라고 생각했었지만 멀티니까 어 약간 티미해진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해냈네 어 저렇게 갑자기 두마리 동시 출연하는 퀘스트는 좀 하지마세요 닌텐도 아 너무 힘드네 진짜 솔풀러들 눈물을 쫙 뽑아버릴 생각이 틀림없어 저것때문에 제가 멍멍이 솔풀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여러분도 다들 아실리가 생각하네 빰 빰 빰 개껌이 그랬어요 음 그렇군 빌어먹을 개껌 음 음 닌텐도 가 압박하면은 텍 캐콤도 말을 듣지 않을까 어 상사 책임 음 음 음 우리 다 했어요? 아니 벌써 음 음 그렇군 빠이빠이 빠르게 빠르게 파티가 종료가 됐네 어 좀 순삭이 나는 파티였으니까 간만에 3파티 차례다 오 3파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세번째 파티 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